이 기술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권 전문가는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것은 양대 경제지 가운데 하나인 매일경제를 보니까 오늘 일면 톱 기사에 시가총액 1이 얼마 만인가 미국의 애플 차익실현 나선 미국의 개인투자자들 서학개미 이런 기사가 이제 크게 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 팔아가지고 현금을 이제 그렇게 확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과는 진리입니다 주식은 역시 장기전입니다 일주일간 5천억을 팔았는데 그중에 아마 애플 주식이 많은 모양입니다 인공지능 전략 부재로 지지부진했던 애플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학개미들이 서둘러서 차익실현에 나섰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애플 주식은 미국인들이 가장 갖고 싶은 주식 가운데 하나죠 기술주 가운데서 특별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 주식이 애플사의 주식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뭐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주식가격이 그렇게 높아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어떻든 수요가 많은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들 참 힘들었습니다 6개월 전에 한 200불까지 가던 주가가 아마 4월 한 19일 정도에는 158불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낙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갑자기 올라가 굉장히 저력 있는 저력 있는 그런 주식이 바로 애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212불까지 지난 6개월 동안 7% 올랐으니까 거의 가장 바닥 성적표를 기록한 그런 주식이죠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지난 10년은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834% 성장한 주식인 거죠 지난 10년간 그리고 가장 갖고 싶은 주식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미 연준의 의장인 파울이 밀고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가 끌고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총 1위 쟁탈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기술주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호황이고 한국도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다 그런 소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는 제가 조언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주식이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 기술주식이든 아니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미국 같으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은 기술주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술주든 배당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 배당주든 간에 일단 자기 손을 떠나서 주식시장에 돈을 넣는 순간은 모두 다 리스크,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 기사를 보는데 우연하게 준비를 하다가 2022년에 나왔던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국내 선을 보인 미국의 유명한 25년 이상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기술주에 대한 애널리스트가 쓴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이 나와 있네요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읽힌 책입니다 많이 읽힌 책인데 2022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만일에 미국의 기술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리더스북에서 나왔는데 추천하신 분도 굉장히 호병을 해놨네요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주식이고 높은 주가로 인해 투자를 시작하기가 두렵다면 당장 이 책을 읽고 또 읽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마크 마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월가의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의 가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주식과 기업 가치에 대한 변함 변치 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다음 세대 투자자들을 위한 필독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이게 목차인데 책을 여러분 다 읽지 않으시더라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 같아요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미국의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AI 반도체인 엔비디아 주식을 사람들이 못 샀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샀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걸 못 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현재 시장은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정하시는 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책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 조정을 이탈한 우량주를 찾을 최고의 계이다 이 작가의 이름 지금 글 가운데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의 주장 가운데 가장 눈이 곱치는 것은 좋은 주식도 예기치 못한 사정 때문에 조정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10%에서 한 30% 정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탈한 우량주를 사냥하라 명렬하게 이탈한 주식이 의미하는 것은 페이스북이 5개월간 43% 하락한 우량주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됐던 데가 2022년도 10월 무렵입니다 크게 조정됐던 데가 그리고 2023년도 10월 무렵에 또 한 번 조정이 되죠 그 사이에 작은 조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엔비디아 주식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할 수는 없고 아무리 인기 있는 주식도 어느 순간에 한 번 조정이 되는 겁니다 10% 20% 30% 이렇게 그 시기를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이 이 여러분들 주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한 번 기담아 들어둘 만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기술주 투자는 대단히 여러분들 유망한 투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저보다 조회가 깊은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은 만일 주식 투자를 한다면 미국의 기술주 투자라는 것은 빠지지 않아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비싸게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는 제 관점은 많이 비싸졌다는 거죠 조금 기다리면 기회가 오겠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에 아주 기술주 투자에 아주 이렇게 실력이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아주 잘 쓴 책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25년간 기술주 애널리스트였는데 오죽 기술주뿐이었다 명언입니다 20년 동안 성장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인터넷과 플랫폼은 내 삶 기숙이 파고들었고 20년 동안 내 이메일 서명은 언제나 인터넷이 전부다 All net, old time 오직 인터넷뿐 Nothing but net 언제나 온라인 Always online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겠느냐 All net All AI, old time Nothing but AI Always AI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좀 시사 문제 아닌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정권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강의하는 것과 또 다른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좀 넓은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들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자기 눈밖은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져야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술주에 대해서 이만큼 여러분들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뷰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25년 동안 특정 종목에 대해서 buy, sell, hold 이렇게 제안을 해 나온 그런 분인데 우리는 기술주 대세 상승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이게 2021년 글을 준비했을 것이고 2022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기술주가 한참 바닥을 칠 때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기술을 떠나서 여러분들 현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는 2024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실이고 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10배 주식을 많이 조언했네요 10배 주식이란 상당기간 10배 상승의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해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그런 주식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렸네 우리는 기술주 대세 상승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잘하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이런 재산을 풀리는 일에서는 나이든 세대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공세적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효할 것이고 AI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가슬리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술주의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진무는 현재의 밸류에이션 주로 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주당 수익률 분의 주식 가격인 거죠 그러나 기술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비싸게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괜찮은 가격을 주고 사는 건 괜찮은데 너무 비싸게 들어가서 안 된다 항상 추격 매수 가격이 올라갈 때 추격하면서 이러면 늘 베팅을 하게 되면 되게 너무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경험해가면서 본인이 많이 깨우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여수의 25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기술주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이 저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여기 딱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고성장 기술주 투자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량주를 찾아서 사거나 우량주가 궤도를 이탈했을 때 더 많이 늘리는 것이다 매출 성장률이 높고 대규모 총도달 가능 시장이 있고 끊임없는 제품 혁신과 매력적인 고객 가치 제한 훌륭한 경영전을 갖춘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펀드멘털 리스크가 줄어든다 여기서 우량기업이란 것은 독점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그 회사 없이는 살 수 없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 그 회사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글 물론 구글이 검색이 타격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독점적 성격이 강한 회사인 거죠 메타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우량한 기업이란 이야기는 독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원하는 회사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 우량주가 이탈했을 때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 겁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항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량주가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춤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주춤을 넘어서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려갈 때가 있는 거죠 우량주가 지금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한창 각광을 봤지만 2022년도 12월 달에 300불 이상 했다가 이런 120불까지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불을 만들어낸 거죠 우량주가 이탈했을 때 즉 20-30% 주가 조정이 이루지거나 성장률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될 때 이것을 매수하면 밸류에이션 및 멀티플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애널리스트 경험입니다 제 경험상 모든 우량주는 언젠가는 이탈하는 순간이 있고 이것은 인내심 많은 장기 주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책을 아무리 많이 긴 책이더라도 핵심 메시지는 아주 작은 공간의 단계지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의 기술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훈을 단 시간 내에 흡수한 겁니다 여기 제가 체크해놓은 세 포인트가 여러분들 바로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반드시 이탈한다는 겁니다 이탈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엔비에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불안 계속 올라가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확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량주가 이탈했을 때 이탈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주가가 20에서 30% 정도 빠졌을 때인 겁니다 그때 매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그 기업에 대해서 관찰이 필요하고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애플에 대한 신념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한 2, 3주 전에 160% 정도 여러분들 떨어졌을 때 그냥 그저 죽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25년 경험을 책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책을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주식의 바닥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20%, 30%, 40% 조정에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량주의 경우 이런 조정이 있을 때 매수 진입 시점 또는 포지션 학대 시점을 활용한다면 시간이 지나 훌륭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 소위 저자 아주 이렇게 월가 이름들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저자의 소위 25년 경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부분인 겁니다 엔비디아를 언제 사야 되느냐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점에서 20, 30% 정도 조정될 수 있는 행운이 있으면 그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18년도에 페이스북의 주가입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떨어지죠 그렇죠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 갑자기 여러분들 갑자기 언제까지 떨어지죠 2022년도 10월 11월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죠 2021년부터 이 갑자기 떨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그렇고 갑자기 떨어진 시기가 31%, 34%, 22% 이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지죠 페이스북이 21%, 43%, 34% 떨어진 시간이 이렇게 40일, 111일, 26일, 54일, 150일, 49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선 대답해 주세요